와 안녕하세요 에너즈 네 여러분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T.C입니다 진짜 에너즈야 장난 아닌데 저희 이어가 개인적으로 해줄까요? 네 근데 저희 마이크 스티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? 많이 키워주실 수 있나요? 안되구나 좀 크게 말할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스테이씨 아이자입니다 진짜 진짜 많이 오셨네요 진짜 진짜 많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스테이씨 보러 오신 거예요? 네 저희도 여러분 보러 왔어요 네 저희도 여러분 네 저기 뒷쪽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거의 잘 보여요? 안 보여요? 안녕하세요. 여기 멀리서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도 사랑해. 여러분 저희가 방금 보는 곡이 무엇은 곡인 줄 아세요? 여러분 다 아십니다. 어쩐지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응원곡까지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같이 불러줘가지고. 진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이 분위기를 이어서 또 다음 곡 봐봐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그리고 또 스테이지 해보면 약간 그런 뭐랄까? 콩토리가 콩토리가 생각나지 않나? 어떤 분이 심장을 보여서 뺏었어요. 아니 여러분 스테이지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심장이 아파요? 네. 하지만 이 틀말로 하고 와 테디베어 엄청 이뻐셨어요. 진짜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테디베어 같이 엄청 즐겨주실 수 있겠네요? 좋아요. 그러면 저희 스테이지 테디베어 드려드리겠습니다. 아지베어 같이 불러주세요. 안녕! quiet soon